th ỉ 달려가 달려가! 반사! 자, 재윤 씨.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힐링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오늘 모임이 딱 나와있죠?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 난 내가 그따구로 치는지 몰랐어요. 막 찰 때마다 점프로만 하고요. 아, 테니스는 참 슬픕니다. 혹시 어떻게 탁구 좀 칠 줄 알아요? 탁구요? 뭐... 자, 또 한 탁구 하죠. 아, 김 탁구요? 제이 탁이에요, 제이 탁구. 김 탁구야. 오늘 예산하는 여러분의 팀 내 탁구왕은? 아, 일단은 사실... 약간 제가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렇죠? 태영이가, 태영이가 잘해요. 태영이가 좀 잘해요. 태영이가 그 인더숲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태영이가 좀 잘해요. 자, 오늘 잘 열어만 하는 방역사람배 탁구 교실. 탁구 교실? 탁구 교실. 아, 좋습니다. 근데 뭐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 안되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오! 선생님이요? 우리 선생님에 대한 알맞한 퀴즈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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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줄 우리 승리 선생님은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시지. 일단 이번에 2004년 2004년 너무 확실하잖아요.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2004, 2006. 맞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시안학교 와, 2002년. 또 부산. 역시 또 부산. 부산, 이거.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네? 회전 회오리 슛. 회전 회오리 슛. 네, 네. 아, 뭔가 슛이 조금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회전 회오리.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금메달리스트 우리 선생님이 유승규 선생님이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모셔봅시다. 탁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정국이가 한번 소개해줘요. 우리 무릎 탁국의 BTS. 네, 네, 네. 제형 씨, 해주세요. 자, 탁국의 BTS. 유승민 선생님을 모셔봅시다. 와우,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했는데요. 아우,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잘 못하거든요. 못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저희가 굿자 들어간 건 다 못해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아, 진짜요? 누가 쳤냐? 누가 쳤냐? 그 안에서 또 잘 치는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할 수 있을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이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드릴게요. 아, 진짜요? 설마 탁구 채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와! 이 선수형을 치시는 채로는 조금 다르거든요. 선수형으로 제가 우와! 선수형! 아니, 이거 결승복의 진주 목걸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쉽게 탁구가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양면키로 많이 쓰거든요. 아, 쉐이크 핸드 양면키로 쉐이크. 이걸로 제가 다 준비를 해 왔어요. 누구를 왜 이렇게 들으시나요? 오늘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 님까지도 아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장비는 선수급이거든요. 장비는 이제 이걸로 얼마나 원래 장비가 중요한 거라서 얼마나 못할 수 있을까요? 네, 장비거든요. 모두 잘 못할 수 있을까요? 장비만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고수든 하수든 장비를 꼭 아쉽게 하네.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수형이죠. 야, 너희 왜 공룡이야?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전형을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 핸드로 이렇게 해서 요즘에 보통 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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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이렇게 앞뒷면을 같이 치고 앞뒷면을 할 때 이렇게 돌려치는 단점이 있어서 진이 형,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건 마음대로 잡았어요. 아, 진짜요? 이거 주걱 아니에요, 지금? 다 바꾸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가 아니에요, 형? 네. 선생님, 혹시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선생님, 혹시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주걱은 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걱인지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조금 평평한 면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저런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오호! 오호! 오오! 말씀드렸듯이 전형은 크게 2가지예요. 이게 펜 홀더라고 해서 펜을 잡는다 하는 식으로 해서 펜 홀더인데 펜 홀더구나? 약도 하듯이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쉐이크핸드인데 이거는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쓸 수 있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칠 수 있는 좀 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인지가?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탁구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백핸드에서 공격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펜홀드는 이게 없으니까 백핸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쉐이크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그립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펜홀드와 쉐이크의 어떤 랠리를 가볍게 보여줬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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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포핸드부터 그렇다기보다는 즐겼지 어머 오 너무 빠른데?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지금 천천히 하는 거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고개가 너무 아픈데 어지럽다 야 이거 동공이 아니 이걸 어떻게 해봐야 하는데? 이게 이제 포핸드 랠리라고 하는 거 어지럽다 탁구 경기 오면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하하하하 와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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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 우와 아 이거 또 사진을 아 아 제가 저거 울렁거리는데요 아 아 이게 이제 포핸드고 쉐이크핸드 오 공이 아프 포핸드요 백핸드 이제 쉐이크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꺾아야 돼가지고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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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르다 우와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땅땅땅 그런데 이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가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 수 있고요 되게 리듬이 있다 그러니까 또 했지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재미있다 내가 로망에 그리던 그 스매싱이 지금 이 스매싱이었어 빡 아 저희한테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와 와 와 탁구도 이게 나오는구나 저희가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회전 주는 거 아 회전해 아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죠 와 아 이거 탱구가 막 하던 거구만 그렇지 너만 하던 거 네 아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른 쪽 진짜 드라이브다 이거 아 이거 내가 가면 돼 이거 어떻게 막아주지 와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한 16cm 이상을 띄어야 돼요 아 원래요 네 그럼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 덜 띄우면? 판독까지 심판 재량것으로 딱 봐요 근데 이거 서브 올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아 진짜 야 너 좀 잘하네 야 연색했다고 약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사실 이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아 우리한테 이렇게 멋진 거 보여줄 수는 안 되는데 서브권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 안 보이거든요 아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이제 왼팔을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 면을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 이거 룰이 딱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서도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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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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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sleeves에 다 Hagin' beef 오른팔로 들어가고 왼팔로, 왼발로 들어가는 거 우와 ILA 이게 받아집니다 이게 받아집니다 워 이 사람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멋있는 걸 알려주면 안 돼요. 또 이것만 하고 있다.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얍삽한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매너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또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답게 또 글로벌 우리가 또 탁구에서 도움을 보여야 하니까 탁구도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제일 좋아하고 이제 막 저는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물 마실 때 목덕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냥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나눠서 옷 색깔 나눠서 지금 옷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옷이 이미 이미 김 씨와 다른 성 씨로 나눠져 있거든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주연대로 입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배트병이에요? 배트병? 어? 이거 없으나? 저거 맞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정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먼저 한번 시범을 한번 얼마나 왔어요. 제가 제가. 동구아. 동구아. 조상도 혹시 못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배트병으로. 한번 저거 맞춰보세요. 기억을 집어넣는다고? 이거 맞히는 거예요? 형과 비교를 해 주는 거. 맞히는 거.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야. 맞히는 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브로.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다가 먹잇감으로 너를 정한 거야. 아유. 정한 거야. 아유. 야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아. 아. 잘 빠지고있어. osted. 라테 daten의 눈 cinnamon 입니다. 당신 mieli 너무 잘 하셨어요. 너무 잘하세요. criptionadı. 굉장히 잘한다. , 역시 내 훈련, 내 훈련 너무 잘해.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서브 훈련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이게 크다고요? 공 조그만 걸 이제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을 하거나 맞춤. 아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됐다, 못됐어. 네. 진짜 선수. 아니, 이 위를 맞추시는데 아예? 이 밑에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저 사실 살짝 의심했습니다. 저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하는 방법이고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 할 거고요. 서비스가 뭐예요? 서브 서브.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선착을 해주시면. 선착을, 달려라 해주시면. 네, 두 분께서 달려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방탄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달려라! 방탄! 간다!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포핸드는 제가. 네. 백핸드는 우리 박종무 관장님이 하실 거고 네. 자, 그러면 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아,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저도 이 패럴더가 크네요. 그러면은 패럴드 그립을 잡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저기는 다 셰이크잖아요. 아, 그래요? 패럴드는 셰이크 한번 하면 되겠네. 오, 완전 그렇네. 맞죠? 저기도 저거야. 저거 다 저렇게 잡고 있잖아요. 저거 다 이거야. 우리의 실력을 숨기자고. 야,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그립도 하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배우기가 더 어려워. 세이크를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약간 옆으로요. 그리고 손 안에 다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 악수? 그렇지. 꽉 치지 말고. 살짝 여기 먼저 잡을게요. 그렇지. 저는 저게 힘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면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어합니다. 어색해서? 오케이. 난 힘 조절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 한번 돌려보세요. 어렵죠? 네, 안 돼요. 자, 이거 모아보세요. 이렇게. 손을 모아요. 가운데로. 되게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준비자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 펴보세요. 네. 자, 여기서.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에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 딱. 저 따라해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네, 이게 포핸즈예요. 네. 그러니까 허리 회전으로 친다고 생각해요. 툭. 툭.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G씨부터 한번. 10개. 자, 준비자 하고 시작. 하나. 자, 대신에 하체는 너무 더 움직이면 안 돼요. 치는 동안에 딱.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세 좀 숙이고. 그렇죠. 다리 좀 낮추고.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오우. 오우. 야, 뭐야? 야, 뭐야? 이게 배움인가? 이게 배움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세면 안 돼요? 가볍게. 네, 천천히. 그러니까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느냐고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몸통으로, 그랬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세지 말고. 툭툭 가볍게. 가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자, 힘 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힘 빼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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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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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가 안 돼. 헐이 이동 안 하는데. 헐이 이동 안 하는데. 헐이 이동 안 돼. 헐이, 헐이.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로봇 같아. 너무 흔지는 게 아니지. 그냥 여기서. 헐. 하나. 둘. OK. 그렇죠. 자세 좀만 낮추고.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UK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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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남자가 가자. 보여줘. 형, 형, 힘 풀고. 눈에 힘도 풀어. 너나 잘해. 야, 남자가 보여줘. 네. 네. 자, 지금 좋은데 가다 말아요. 왜냐면 나갈까 봐, 공이 오바될까 봐.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더 보여. 알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지금 라켓 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로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툭. 툭. 이런 느낌으로. 네. 앞으로. 그렇죠. 오, 좋다. 남준아, 보여줘. 좋아요, 좋아.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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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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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오케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저거 보고 딱 서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켓 딱 세운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선으로요? 똑바로. 라켓 각을 잡고 이렇게 똑바로 세워요. 똑바로. 그렇죠. 팔꿈치 벌리지 말고 모아서 모아두고 끝을 살짝 내려주는 기분으로. 손으로. 그렇지. 자,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아, 이렇게요? 똑바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살며시 밀어주는 기분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근데 손에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이렇게. 손에 힘이 너무 지겠다. 똑바로. 아니, 생각만 해서 생각만. 공이 있다 생각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무릎을 만져주고.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네. 그대로. 더. 자, 눕혀져서 그렇지. 눕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숙여주면 안 돼요. 자, 가볍게 재고. 하나, 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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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힘이 좀 들어가는데, 점점. 이제 공이 맞는 게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는 게 강해질수록. 아니, 아니, 아니. 줄수록 이걸 숙여주는 거예요. 아, 숙여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셀수록 숙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편한 자세에서 밀어주는데. 옳지, 옳지. 세지면 이렇게 숙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기절이 이걸로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손가락. 손가락을 잘 써야죠. 아, 손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힘 빼고. 옳지. 하나, 둘, 셋. 어, 감정 왔어. 옳지. 하나, 둘, 셋. 옳지. 왜, 왜, 왜.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다음 시간에. 자, 다음 시간에. 자, 그날로 돌아온다, 그날로 돌아온다. 자,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아, 앞에? 이렇게. 다리는. 이게,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팔, 맞지. 약간 앞으로야.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야, 여기서 말하면 해, 인마. 하나, 둘, 셋. 자. 골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나, 저빨. 하나, 둘. 셋. 오, 지민아. 잘한다. 자, 지민아, 가발. 바꾸는 게 안 될 것 같아. 지민아,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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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잘한다. 벌써.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볼 팀이 감을 잘 느껴야 해요 하나 하나 완벽 하나 둘 둘 넷 다섯 섯 둘 둘 셋 하나 둘 둘 오케이 오케이 B 씨 이제 오세요 이제 랠리 하는 거예요 저랑 자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네 너무 세죠? 너무 세 힘들다 잘 투죠? 랠리 할래기 할지 조금만 조절해 볼게요 하나 하나 그렇죠 좋아 좋아 위로 들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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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앞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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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으로 보내면 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습관적으로 그런 거야 조금만 다시 다시 낮추고 그렇지 그렇죠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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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죠 괜찮아 인사 좋아 오 오 괜찮아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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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강화 왔다 이제 강화 왔어 그렇지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가는 거야 네 하나 좋아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금방 되고 있다 둘 좋아 셋 그렇지 좋았어 어? 그런 느낌으로 나이팀 나이팀 딱히 세우지 말고 빨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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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걸리다 가볍게 할 거야 그렇지 하나 둘 옳지 오 쫓아갔어 하나 둘 옳지 하나 하나 힘 조절 그렇지 마중 나온다 오 오 장난이야 뭐야 뭐야 미뤄지게 오 오 오 오 찜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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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가까이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좀 잘 배워보셨나요? 네! 네, 네, 선생님! 자, 오늘 우리 김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가르쳐 보셨는데 어떻게 대칭해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저희? 아니, 그냥 보이시는 대로 맺혀요. 그냥 늦게 늦게. 두 분 같이 앉아있으니까 두 분이 한 번 먼저 한 번 써봅시다. 자, 에이스 대결하니요. 첫 번부터 에이스야? 오케이.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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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하나! 가자! 가자! 오이깐! 와이스! 와이스! 가자! 와이스! 와이스! 가자! 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문제요. 자, 서브 한번 연습 좀 해봐도 됩니까? 아니, 연습 끝났어요. 연습 끝났어요. 그만하세요 연습. 또, 또 승부욕 또 발등한다, 또. 자, 자, 룰은 원래,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스포이징이 서로 악사하고 인사하고. 서로 악사합니다. 응, 인사하고. 이건 몇 개까지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1점 한 세트만 할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오, 한 세트. 그러면 11점 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이야, 원판. 뭐, 이게 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으로. 가위바위보. 가자. 천사님 또 소환해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서브할 거예요? 네, 너 먼저 주라고. 서브할 거예요. 그거 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서브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그러면 서브하고, 이슈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아, 1분?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야, 되게 뭐라고 떨리냐? 되게 왜? 네. 뭔가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래. 자, 엔드라인에서. 자, 띄워서 서브하세요, 제발. 저희, 저희 모든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게요. 자, 지금 태형씨 저렇게. 태형씨 저렇게. 태형씨 저렇게 서브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거 랠리니까, 랠리니까. 지금 연습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거의 폰은. 야, 몸으로 받지 말고. 야, 왜 다 몸으로 와요? 채로 좀 받아봐, 채로 좀. 채로 좀. 채로. 얘들 서브. 진짜 금방 배웠네, 진짜. 자, 랠리컨. 자, 랠리컨. 랠리컨.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네. 자, 파이팅.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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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V. We receive. 네, 플레이. V. V. 1대0. 아, 이거. 서브 미스도. 앉아 있지. Moment, 1대0. 1대0. 자, 잠깐만, 잠깐. 서브 스콘 체인지. 2포인트씩. 네, 2번씩.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우리가 불량 없어.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가지고. 아, 이게 또 이 형 이상한 써봐. 이거 긴장하고. 아, 이게 또 이 형 이상한 써봐야라. 이거 긴장하고. 가볍게 가볍게 좋아 비 비 잘하고 있어 잘하면 오케이 마지막 겜 Triple 형 왜 이렇게 야 잠깐만 야 너무 빨리 게임이 빨리 멋있어 Now alguma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네. 자, 정우 씨. 서브 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우 씨. 자, 정우 씨. 띄워야지, 공을.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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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성침권 갔다 왔거든요. 아주 좋아요. 야, 진정한 거 가지고 있다. 야, 5대 4 뭐야? 형이 긴장한 거 같은데? 자, 순식간에 5대 4. 야, 나 지금 드라이거. 오! 실수하면 안 돼요. 따라잡았어요? 실수하면 지는 거예요, 실수하면. 아, 지금. 보통 이렇게 짧게 끝나나요, 게임이? 아니, 자세는 잡고 해야죠. 랠리가 안 되는 데요, 랠리가. 자세는 잡고 아니다.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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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뛰어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받는 거야? 인정합니다. 아이언맨이 내버리면 어떡하냐, 인마. 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가보길 수가 없군요. 아이고.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서브가 독이야. 아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잘하는데, 서브? 오! 잘하는데, 서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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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서브를 잘하는 거야. 야, 막상막하야, 이게 또. 오, 서브. 아, 근데 서브를 잘하면 못해. 종아, 차분하게. J.K. 아,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이 점만 따라하면 되네, 이 점만. 역시 산책이 아니라. 야, 그 서브하면 먹힌다야. 아, 저요? 야, 9대7이야, 벌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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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야, 이 주스 가공기? 야, 이 주스.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주스 가면. 아! 아, 손가락. J.K.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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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포인트, 뭔가요? 매치 포인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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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백핸드. 에이, 여기가 안 나와요. 이게 회전. 회오리. 오! 오! 기존 모으고. 오! 온기 조직. 갑자기, 갑자기 들어간다. 갑자기, 갑자기! 아, 갑자기! 야, 뭐 갑자기 들어가? 와, 저, 와. 와, 충격! 와, 충격! 내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손발이 묶인 금메달리스트와